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고 이런게 있나 싶은데 뒤로 갈수록 뭔 지랄이고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제가 지금 해외여행을 나와있는데요. 남친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뭐야 이거 죽고나서 후회할건가? 원제 해외여행중인데 이 남자랑 파혼할거에요. 지금 현재 미국 유명 휴양지에 여행을 온 사람입니다. 사실 그동안 남친이랑 잦은 싸움이 있었고 이 남자랑 내가 정말 결혼을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이런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결국 이번 해외여행에서 완전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현타가 오는데 이렇게 강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평소에도 완전 치사하게 돈돈거려서 정말 많이 싸웠는데 이 먼 타구 미국까지 와서도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거에요. 이게요. 큰 돈이면 저도 이런걸 쓰지도 않았을겁니다. 여기저기 관광하고 돌아다니는데 공용주차비조차 안내려고 제가 가고싶은 곳들을 다 패스해버리거나 그것도 아니면 한 500미터 떨어진 문 닫은 가게 앞에다 주인 몰래 주차를 하고 그러면서 막 거기까지 걸어가고 그래요. 수백미터를 한 번은 마트에 장을 보러 갔는데 계산대 앞에서 계속 민기적거리는거야. 돈은 안내고 버티고 있는데 점원이 계속 계산하라고 해서 결국 제가 냈어요. 또 여기서 이거 하나만 해도 그지같은데 제가 정말 참을 수가 없는건 나중에 물었더니 영어를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랬다는데 아니 계산대에 물건 올리고 점원이 딱 똑같은 말 한마디 했는데 같은 말만 반복했거든요. 이걸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계산하라는거잖아요. 설마 지 연락처라도 물어본거라고 생각을 한건가? 게다가 진짜 이런것들이 한두번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거죠. 사람 개쪽팔리게 만드는 순간을 자꾸만 만들어요. 지가 한 번 사면 제가 한 번 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도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제가 두번 세번 더 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한국에서도 그러더니 여기까지 와서 이러니까 정말 정례미가 뚝 떨어지더라구요. 아 그리고 또 한 번은 제가 뭔가 결제를 했는데 이게 이중으로 20만원이 더 결제되는 바람에 이거 해결하려고 저 혼자 고민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이런 저한테 에이 너무 예민한거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서 그냥 기다려라 이러는데 아니 뭘 기다리라는거야? 짜증을 좀 냈더니 자기 같으면 신경을 안쓸거래요. 뭐? 자기는 돈이 오지게 많아가지고 그런것 따위 푼돈 신경 안쓸거라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아 그래? 그렇게 돈이 많아? 자랑이 하고 싶은거야? 알았어. 그럼 니가 대신 나한테 돈주면 되겠네. 이랬더니 바로 정색하고 어? 그걸 내가 왜줘? 아니 무슨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지는 주차비 아껴겠다고 남의 가게 주채화를 하는 주제에 뭐? 이게 할소리에요? 정말 이 말 한마디에 모든것들이 스톱됐고 멈춰버린거에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재수 오지게 없고 오만장이 다 떨어져서 이새끼랑은 오늘부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차가 없어요. 남자앞으로 렌트를 해서 차를 끌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 사람이 혼자 걸어다닐 수 있는 곳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자 혼자서는 더더욱 이틀만 더 견디면 되는건데 문제는 지금 이 순간 1분 1초가 너무 그지같고 지옥같아서 시간도 같이 멈추는 느낌이거든요. 블랙골 같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 좀 참아야지 싶은 마음에 리조트 수영장을 같이 갔는데 저는 기분 나쁘니까 말을 안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화가 나있는걸 보이니까 지도 말 안하고 그러다가 제가 잠깐 잠들었을 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는거에요. 방키도 없고 차도 없고 혼자서 진짜 이 역같은 기분으로 멀리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불안하고 겁도 나고 불안하고 겁도 나고 나중에 돌아와서 뭐야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따졌더니 뭐 이 차 내 명의로 빌린건데 뭐 니가 뭐 문제 있냐 내가 혼자 돌아다니든 말든 내 마음이니까 너 신경 꺼라 이지랄 와 진짜 저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이 자식 나가가지고 밥도 지 혼자 처먹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요 지금 혼자서 한국에 어? 한국에서 가져온 그 음식으로 끼니 해결해가며 글쓰고 있는거에요. 이틀동안 뭘 어찌해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날씨도 좋은데 계획했던 꼭 가고 싶었던 관광지는 지금 지 혼자서 타고 가버리고 없어요. 저 혼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국제면허증이라도 들고 올걸 그랬어요. 너무 후회됩니다. 뒤에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헐 미친 당장 짐 싸고 여권이랑 항공권 챙겨서 숙소부터 옮기고 비행기 시간도 변경해가지고 한국 와요. 뭐하는거야. 휴양지 호텔에 문의를 하든 아니면 한국인 여행 에이전트 좀 알아보고 공항 이동도 하고 해요. 내가 지금 느낌이 쌓여서 그러는거야. 그 남자는 같이 있는거 너무 불안하다고. 2번 와 니마 지금 그냥 당장 한국으로 오면 안돼요? 나 너무 불안한데이? 3번 아니 그래도 돈은 있을거 아니야. 돈 있는데 뭔 걱정이야. 지미랑 여권 챙겨가지고 우버 불러서 공항으로 가자고 해요. 미국 우버 뭐 카드 결제든 현금이든 다 돼. 4번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들 정말 많네. 아니 뭐 그런 놈이랑 해외여행까지 가가지고 그 고생이야. 다시 말하지만 남녀 불문 개싸이코가 너무 많아. 사람 보는 눈을 키우는 학원이라도 다녀야 되는건가. 그런거 같아요. 5번 님 여권 지금 잘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제 생각에 저 자식 저거 분명 들고 나갔을거 같아요. 도망 못가게. 6번 그래요.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말고 꼭 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지금 당장 쓰니 부모님은 물론 친구 지인들한테 현재 님 상황을 다 전달해 놓으세요. 쓰니 안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알겠죠? 손끝 하나 못 건드리게. 7번 아니 돈 쓰기 싫고 손해보기 싫은건 님도 마찬가지 아닌가. 나 같으면 마음뜨고 정렘이 떨어지는 그 순간 단 한시도 같이 있기 싫어가지고 바로 우버불러 공항 갔다. 이틀을 참겠다는거. 저는 이게 더 이해가 안되요. 왜 참아요? 2시간도 아니고. 8번 계산대 앞에서 네가 계산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친이 먼저 나와서 줄 때까지 우물쭈물했다는거 정말 대박이다. 아니 비참하다고 해야되나?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 궁금하네. 정말 놀라워. 끌 끌 끌 끌 10번 한국에 도착하면 반드시 꼭 후기 올려주세요. 보고 있는 제가 다 불안해서 그래요 쓰니 건강한 모습 보여주라고. 추가 여러분들 걱정에 저도 무서운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그래요. 든든한 보호자라 믿고 온건데 이렇게 멀고 또 낯선 나라에서 방치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 절대 못 믿겠더라구요. 우버 깔아 공항에 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곤 했는데 제 항공권이 날짜 변경이 안되는거라 공항을 가면 거기서 그냥 그지가 될 것 같고 그게 너무 무섭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헤어지자는 말 그런 극단적인 말은 참고 최대한 자극을 안 시키고 있다가 일단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그 순간 바로 정리할거에요. 현 상황상 제가 어쩔 수 없는 의리라 일단은 이렇게 참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답글 감사해요. 먼 나라지만 정말 많은 위로받고 갑니다. 댓글 1번 어? 어? 바보야? 혼자 차 끌고 나간 지금이 기회 아니야? 도망은 안가고 뭐 이틀을 더 참겠다고? 자극 안하려고 참고 스스로 의리되니 어쩌니 저쩌니? 돈이 있다니? 우버타고 변경 안되면 수수료 감안하고 환불받아가지고 다른걸 끊어서 들어와야지 이게 뭔 소리야 이게? 2번 쓴 일을 괴롭히려고 별별 거지같고 참신한 방법을 다 동원할텐데 도대체 뭘 믿고 이틀을 더 버티겠다는거죠? 카드 있으면 공항거지 안되잖아요. 항공권 챙기고 공항 근처 다른 숙소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우버 불러서 이동하고 출국하는 날 쎈까요? 뭐하는거야? 3번 얼른 도망쳐 짐? 그딴거 그냥 포기하고 몸이라도 빼 사람 목숨보다 귀한거 없다 죽고나서 후회할거냐? 아니 저놈 그지같은 놈이랑 같이 있지 말고 당장 빠져나오라고 4번 아니 그래서 그 미친놈이랑 계속 같이 돌아다니고 이틀을 버틴 뒤에 다시 옆에 앉아서 열몇시간동안 비행을 해보겠다 이거야? 나같으면 그냥 돈좀 더 쓰고 비행기표 바꿔서 혼자 집으로 왔다 아낄걸 아껴라 5번 그깟 비행기표 몇백의 거지가 될까 싶어 이걸 참고 이틀을 더 기다려보겠다고요? 야 이 여자 한국에 와도 못헤어지겠는데? 6번 남자도 이정도 하는거 보면 이미 너랑 헤어질 각오를 한거같은데? 엿매기는거잖아? 공항갈때 너 데리고 갈거 같냐? 어림없다 끌 끌 끌 끌 승희야 지금 비굴할 정도로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이런 연기를 해도 될까 말까야 끌 끌 끌 끌 뭐 그렇게 해도 한국에 오기만 하면 뭐 자존심이고 자존담이고 이런거 전혀 상관이 없다는거겠지만 끌 끌 끌 끌 7번 미친건가 이틀 동안 그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한국에 오면 바로 헤어지겠다고? 돈도 없냐? 에라이 야 내가 봤을때 너 저 새끼랑 절대 죽어도 못헤어진다 원래 그런게 있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마음이 확 바뀌면서 원래 안하려고 했던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말하고 질질질 끌지 않습니다 그냥 하죠 예를 들면 극단적인게 이제 사람이 죽는거 정말 죽을 사람이면 나 죽어 죽을거야 이런 소리 안합니다 그냥 그냥 하지 그리고 다이어트도 그래요 진짜 살을 뺄 사람이면 그 순간 움직이지 내일부터 살거야 이런 말도 안합니다 그런걸 비추어 볼 때 이슨이가 정말 헤어질 수 있을지 조금 훈미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